예 금산별고 금산입니다. 오늘은 노봉방 우리 형네 집 옆인데 형님 일하는 곳 옆인데 노봉방 채취하러 왔습니다. 허리 아픈 친구를 위해서 허리 아픈 지인을 위해서 채취합니다.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는 못하고 옆쪽으로 살짝 돌아가서 싸우도록 하는데 장비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가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기 농구공만한 벌집 있습니다.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벌이 그래도 경비병이 몇 마리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게 가시나무 때 못 들어가요.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. 확인하고 들어가서 괜찮으면 위치상으로 괜찮으면 까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휴 얼른 들어가네? 어휴 내려와야 될 것 같아? 네. 들어갈 수가 없네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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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